진주제1병원 희망수술은 미용수술이 아닙니다. 희망수술은 대사수술로 분류정도로 성인병, 특히 당뇨병과 고도락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 실제 비만형 당뇨의 경우 비만 대사수술을 통해 당뇨의 완치를 가져오거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의 경우 주사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. 1년 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희망대사수술 고도비만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환입니다. 저희 진주제1병원에서는 비만 대사수술이 폭환경수술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상생활로의 반응폭기가 가능합니다. 체계적인 관리를 도와줄 전문 코디네이터와 수술 경험이 풍부한 검증된 외과 전문의가 있는 진주제1병원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. 진주제1병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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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